대종교 교리 문답 상편 첫째 한월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사람은 정신과 육체의 두 가지로 된 통일체입니다.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님께 받은 바 성품으로서 온갖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입니다. 육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버이의 정기와 피로써 된 것인데 모든 일에 제 힘대로 움직이는 그릇입니다. 우리 사람의 무엇이 인자입니까? 우리 사람의 정신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한 옛날의 사람과 만물을 만들어내신 한월이십니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만물이라 하면 사람도 포함되지만 사람의 성질은 특별히 영수하여 만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월은 언제 났으며 어디 계셨습니까? 문누리가 생기기 전에 계셨으며 또 어느 곳이든지 늘 계십니다. 한월께서 만물을 만드시는 일 뿐입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다스리시는 세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한월께서는 어찌 세자리를 다 차지하셨습니까? 한월께서는 큰 고이와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셨으므로 세자리를 잘 겸하신 것입니다. 큰 고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월 도리를 베푸사 만물을 만드심에 모두 즐거워서 많이 불안하게 하심은 한월의 큰 고이입니다. 큰 슬기란 어떤 것입니까? 한울 위치를 밝히사 만물을 가르치심에 두루 깨달아서 잘 되어가게 하심은 한월의 큰 슬기입니다. 큰 힘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월 나라를 열사만물을 다스리심에 서로 이하치지 않고 잘 살게 하심은 한월의 큰 힘입니다. 한월께서 차지하신 세자리의 이름이 따로 없습니까? 만드시는 자리를 한임이라 하고 가르치시는 자리를 한옹이라 하고 다스리시는 자리를 한검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월께 세자리의 이름을 합하여 부르기도 합니까? 그 자리를 나누면 세검이시오 합하면 한님이심으로 세검 한몸이신 한님이라고 부릅니다. 한월께 부르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우리말로 한월 한임 한옹 한검 한님 한우님 하느님과 한문화로 일신 천신 천왕상재 재석 옥광을 합하면 열세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월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월께서는 얼굴이 없으신지라 우리의 눈으로서 볼 수는 없으나 정신으로는 친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으로서는 어떻게 친합니까? 어느 때나 어느 곳을 물러나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각사를 읽으면 한월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것입니다. 각사 세검 한몸이신 우리 한배검이시오. 가마히 위에 계시사 하늘으로 듣고 보시며 나 살리시고 늘 나려주소서. 한울은 우리 눈에 파랗게 혹은 까맣게 보이는 저기입니까? 맑은 물이 깊게 고인못을 들여다봄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은 공기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한울입니까? 하늘은 빛도 얼굴도 없으며 겉과 아니다 비구도 찼으며 매우 크고도 둥근 것입니다. 그러면 한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밖에 둘린 것이 곧 한울인데 문누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한울 안에 한월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계시는 곳을 한울집이라 하는데 그 사랑의 빛이 쪼이는 곳마다 한울집이 있습니다. 한울집은 어떠합니까? 만가지 착함으로 뜰을 쌓고 만가지 고의로 문을 내어서 크게 좋고 크게 빛난 곳이랍니다. 만선계에 올라서 만덕문으로 들어가는데 대길상하고 대광명하답니다. 한울집에는 한악에서만 계십니까? 신장과 선관들이 많이 모셨고 또 성품을 투고 공적을 이룬 이는 다 여기에 오른답니다. 한울집에 오르면 무엇을 합니까? 한울께 조회하고 따라서 한울복락을 길이 누리는 것입니다. 한울집은 한울에만 있습니다. 땅에도 있으니 한 옛날 한 백엄께서 한울매 날이시던 그곳이요 또 사람에게도 있으니 처음 날 때부터 하늘이 비춰주신 머릿꼬리 그것입니다. 한 백엄은 꽃 단군이요 한울매는 지금의 백두산입니다. 누리의 뜻은 어떠합니까? 시간의 길이와 공간의 넓이를 합하여 누리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가고 오는 때의 동안을 이름이요 공간은 곧 하늘입니다. 하늘안의 누리를 하나로 봅니까? 문누리라 하면 셈없는 별들이 다 들지만 또 해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해누리라 하고 땅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땅누리라 합니다. 해누리는 어찌 되었습니까? 해를 가운데 두고 돌아가는 별이 700이나 되는데 땅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땅누리는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불이 울려서 바다와 물이 늘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생물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늘께서는 큰 김으로 둘러쉬고 햇볕으로 쪼이 심해 다섯 물건이 늘어갑니다. 다섯 가지 생물은 무엇입니까?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와 변화하는 벌레와 헤엄치는 고기와 불이 내리는 풀 나무들입니다. 누리는 만물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면 누리부터 적으면 먼지까지 하늘 안에 있는 생물들을 통틀어 만물이라 합니다. 하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세참함을 주시어 낳게 하신 것입니다. 성품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품은 생기는 힘인데 가령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 꽃의 성품이 곱다 하는 것들입니다. 목숨이란 어떤 것입니까? 목숨은 아는 힘인데 가령 사람의 목숨이 빛나다 꽃의 목숨이 향기롭다 하는 것들입니다. 정기란 어떤 것입니까? 정기는 사는 힘인데 가령 사람이 정기가 눈에나 뒤에 있다 꽃의 정기가 꽃잎에나 꽃술에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세참함이 광물에는 없습니까? 가령 불의 성품은 태우는 것 목숨은 비치는 것 정기는 더운 것들입니다. 하늘께서 세참함을 주실 때에 제가끔 달리하십니까? 하늘께서 주심은 꼭 같은 것이로 돼 만물이 받을 때는 그 품성과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같이 주심을 다르게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치 봄비가 오는데 온갖 꽃들이 빛과 모양을 달리함과 같습니다. 같은 생물로서 한 가지 성품을 받은 뒤에 좋고 구짐이 있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처음에 받은 세참함이 생겨난 뒤에는 세까달로 변하는 까닭입니다. 세까달로 변함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성품은 마음이 되고 목숨은 김이 되고 정기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어찌 마음으로 변합니까? 성품은 본래 착함과 악함이 없으되 받은 뒤에는 착함과 악함이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목숨이 어찌 김으로 변합니까? 목숨은 본래 맑음과 흐림이 없으되 받은 뒤에는 맑음과 흐림이 있는 김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기가 어찌 몸으로 변합니까? 정기는 본래 두터움과 열금이 없으되 받은 뒤에는 두터움과 열금이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없음이 있음으로 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시는 한월께서는 얼굴이 없으시고 받은 만물은 얼굴이 있게 되는 가닥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다 본성품을 잃게 됩니까? 마음의 착함과 김의 말끔과 몸의 두터움만을 가지면 본성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본성품을 잃게 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철인이 되지 못한 무사람들은 어리 인정 무력에 끌려서 나쁜 버릇을 하게 됩니다. 철인은 인정 무력이 없습니까? 철인이라고 인정 무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로 돼 본성품에 해롭게 함은 없습니다. 착하고 악한 마음을 쓰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안이할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인정 무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세참함과 세까달의 사이에서 새길이 나게 됩니다. 새길은 무엇입니까? 성품과 마음에서 느낌 나고 목숨과 힘에서 순결심이 나고 정기와 몸에서 부딪힘이 납니다. 느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느낌 길에는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함 시름의 여섯 지경이 있습니다. 숨 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숨 쉰 길에는 향내 술래 추위 더위 번개 물김의 여섯 지경이 있습니다. 부딪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딪힘 길에는 소리 빛 냄새 맛 음탕 다임의 여섯 지경이 있습니다. 세길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사람들은 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다섯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아 자라는 것도 괴로움입니까? 낳기 어려울 때 나오려고 하며 자라겨운데 자라려 하면 물론 괴로울 것입니다. 철이는 다섯 괴로움이 없습니까? 다섯 괴로움은 몸으로 얻는 것이라 철이는 몸을 잊기 때문에 절대로 없습니다. 철이는 세길도 밟지 않습니까? 철인도 세길를 지나 돼 이것을 닦는 세법이 있습니다. 세법은 무엇입니까? 세법은 느낌을 그침과 숨 쉼을 고르게 함과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세법으로 닦으면 어찌 됩니까? 느낌을 그치면 마음이 평안하고 숨 쉼을 고르게 하면 김이 화하고 부딪힘을 금하면 몸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김이 화하고 몸이 편안하면 어찌 됩니까? 그것이 곧 셋가다를 돌이키어 세참함에 나아가면 성품을 열어 공적을 이룸도 그곳에 있습니다. 성품을 열고 공적을 이룬다면 어찌 됩니까? 사람의 일론은 위에서 끝나는 것인데 내 큰 고동이 열린답니다. 내 큰 고동은 무엇입니까? 내 큰 고동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다니는 것인데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답니다. 보는 고동은 어떻습니까? 먼 내나 가까운 데나 큰 것 적은 것 할 것 없이 온누리에서 나타나는 얼굴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듣는 고동은 어떻습니까? 길거나 짧거나 높은 것 낮은 것 할 것 없이 온누리에서 올려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는 고동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일은 물론이요. 지난 일 미래의 일을 모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니는 고동은 어떻습니까? 공중은 물론이요. 땅송 물속에도 두루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내 큰 고동이 그렇듯 열린다면 곧 한월이 되는 것 아니다? 그러기에 세참함으로써 한월 깨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대교의 참위치입니다. 철인이 아니면 세법으로 닦을 수 없습니까? 철인이라야 닦는 것이 아니라 닦으면 곧 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써 철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세법으로 잘 닦음해 있습니다. 이상 한월이야기 천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와세계의 만만세 들어와서 철인은 我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